21년도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통합 MTS 영웅문의스샵 출시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먼거엔 버핏 회원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공간 세미나 중 인기가 많았던 특강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의 6차 세미나 강의까지 먼거엔 버핏 응원 회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미주미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먼거엔 버핏 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항영 장우석의 시황 레포트 그리고 250개의 미국 주식 프리미엄 강의 무제한 수강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후 미국 주식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지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해가 점점 늦게 뜨고 있는데 이분은 아예 해가 안 뜰 때 늘 출근하시는 분입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별 떠 있을 때 출근하시죠? 달, 별 보이시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데 저는 엄청 일찍 퇴근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일찍 퇴근하셔야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외국에서 제 친척, 조카들이 왔어요. 그런데 딱 보면서 일 안 하시냐고. 낮에 집에 계시니까. 늘 워낙 새벽하니까 일찍 퇴근하셔야죠. 오늘 잘 때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어렸을 때 제 5연배에 있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간첩 신고하는 것들이 캠페인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첩이라는 게 많았거든요.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중천에 떴을 때. 그때 다 간첩 중이라고. 그래서 가끔 농담합니다. 간첩으로 신고할 대상이라고. 옛날에 살았으면. 정말 약간 이럴 때마다 위원님과 세대 차이가 살짝. 마지막으로 인정하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간첩은 아니고요. 미국 시장 이야기하느라 또 아침 일찍부터 늘 다니고 있다는 점. 간첩 신고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시정지라고 하셨어요. 일시정지, 일시 멈춤, 저지, 지지 이 정도인데요. 지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어찌됐든 일시 멈춤 정도라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마크에서 스탑산에 잠깐 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소폭 반등했는데요. 반등이라보다는 소폭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닥이 0.7%를 나갔지만 어저께는 5자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반등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더 떨어졌었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 더 떨어졌었는데. 막판에 다우와 S&P이 막판에 분전하면서 플러스까지 돌아섰고요.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우와 S&P이 다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었고요. 오늘 보시면 어저께 최근에 어떤 급등하는 것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그게 미국 달러가 됐건 10년물이 됐건 2년물이 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국채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게 하락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멈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이건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숨고르기 정도?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잠시 전에 한번 달러 원 보니까 여전히 1,390몇 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에나도 다 마찬가지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좀 올라갔는데. 유가보다는 천산가스가 무섭죠. 어저께도 올 겨울에 우리나라 가스값도 올라갈 수 있다면 걱정들 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는 이제 LPG 가스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장호수 부산이 천연가스 LPG를 타거든요. LPG는 값이 내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비싸대요. 하여튼요. 그래서 제가 왜 샀냐고 그랬는데 할 말은 없죠. 원래는 저렴했잖아요. 그건 이제 진짜 쌍팔년대는 저렴했지만 계속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LPG 가격이 안 내렸다고. 자동차 LPG 타신 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여튼 유가는 1.5%를 낸 반면에 천연가스는 거의 10%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삐라를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제가 아는 게 이상한 건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삐라 주워서 파출소에 받아다 주며 경찰관 아저씨 분들이 노트나 연필 이런 걸 주셨거든요. 맞아요. 연필 줬죠. 제가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 스타벅스부터 볼까요? 스타벅스나면 은근히 관심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보상했다면 저도 세이브로 이런 거 가끔 보거든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30위권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30위권? 그러니까 보유 외에. 그리고 제가 뉴스 타 증권사과 자료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설문조사 통해서 하는 건데요. 여성분들이 스타벅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젊은 분들 중에 테스나도 워낙 많이 있지만 남성과 여성 중에 가장 차이나는 주식이 되는 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젊은 여성분들이 꽤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게 주가가 언저래서 쭉 올라오고 있으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먼저 올라가 있고요. 그러나 조정도 큰 조정이 없었던 주식인데요. 인베스터데이를 했거든요. IR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다시 제기한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장이 기한 주당 순이익이 플러스 15에서 20% 성장할 것에 있다는 자신감을 비롯해 했어요. 기존 전망은 10에서 12% 증가할 거로 봤는데 그걸 좀 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자신감을 비롯했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떤 외부 환경에 같이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급등 날을 같이 할 수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 예의 없이 다 빠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면 결국은 숫자로 가는 거거든요. 숫자. 그래서 숫자를 상당히 자신감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회사에서 긍정적 얘기하고 회사에서 부정적 얘기하는 것은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은 워낙 연초에 되면 장밋빛 전망이 난발합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있고 경영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현업에서 많이 일할 때 보면 물어보면 왜 이렇게 너무 긍정적 얘기하면 진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전망해서 회사 높은 분한테 갖고 가면 이래서 되겠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업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나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밋빛을 하면서 주가를 어떤 부응 좀 올리려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큰 짓가는 효과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유가 배경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을 얘기하면 큰 짓가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 큰 범죄입니다. 어찌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것들에 대한 믿어줘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한다. 그리고 매장도 늘린다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 되면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 가장 커질 수 있고 엄청나게 얘기를 해서 자신감을 비롯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전부터 이 스타벅스의 뭔가 미래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늘어갈 줄 알았는데 중국에 그 유명한 커피 기업이 있었죠. 지금은 상장 폐지된. 디디인가요? 아니 디디가 뭐 있었는데. 기업 이름이 갑자기 생명했죠. 아시는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커피가 이제 굉장히 경우를 많이 사자면 스타벅스가 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주춤했었죠. 팬데믹 때 전부 다 문 닫고 그랬으니까요. 그 회사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디디는 저기 우버 같은 걸 보고. 루이싱 커피. 루이싱 커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JP모건, 베어드, 바클레이즈, 웨드부시가 네 군데가 그런 인베스트 데이, IR 하고 나서 바로 목표 주가를 올려놨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기 때문에 특히 스타벅스를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요. 이 방송 보시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저도 물어보면 그분들은 그냥 여유를 갖고 또 계속 가시라.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약 스타벅스를 애용하신다 그러면 계속 갖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스타벅스의 리워드 시스템에 대한 멤버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다르게 쓰잖아요. 그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마일리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야겠지만 미국에서 그런 걸 활용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커진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더나인데요. 모더나는 6%가 올라갔어요. 사실 모더나는 저는 이걸 예전에 들었는데 또 까먹고 무심코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모더나가 됐건 존스룬, 화이자가 됐건 맞잖아요. 우리나라 것도 이번에 하나 승인 났는데 중국은 여태까지 외국 거를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다. 제가 작년에 들었었는데 지금 무심코 있었죠. 그런데 이걸 협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거는 중국에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보도만 나오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모더나가 반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소파이. 소파이는 스타벅스와 달리 소파이는 또 많이 갖고 계세요. 젊은 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소파이는 대표적인 역시 4번 주식입니다. 부주가 8에서 9달러. 이것도 12%나 올린 거잖아요. 9달러면 지금 가격 대비도 한 45%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 자체가 5, 6달러니까요. 여하튼 벤커메네카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보면 워낙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아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아하시는 매니아들 계시지만 소위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하면 미식축구 NFL이 시작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이 맞을지 모르겠으면 확인해 주세요. 지난 주말 금요일인가 아니면 토요일 날 시작했을 것 같고 첫 번째 게임은 버펄러랑 LA랑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했는지 이번 주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LA 스테디움을 3년 동안 또 소파이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BTS 공영도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3년 했고 이번에 다른 LA에서 유명한 쿼터백이 있는데 그 친구랑 3년 후원 계획을 맺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제대 얘기하면서 스포츠 시즌 이런 거랑 나왔는데 여하튼 많이 올리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8달러에서 9달러로 올렸고요. 중립에서 매수. 이게 8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 정도 올린 거잖아요. 작은 건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파이가 좀 올라갔고요. 존슨앤존슨은 자사주 매입을 50억 달러로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반등하는 지도를 했고요. 누크는 상당히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누크는 소재주에서 가장 살아있던 소재주고 팬데믹 때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올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잘 실망스럽게 얘기하면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1%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6개가 올라가고 5개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소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소재, 머티리얼스가 떨어진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 거 혹시 관심이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 증권사 직원분들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었고요. 펠라튼은 어저께요. 오늘 3% 정도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어저께는 11%가 어저께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했는데 왜 굳이 나왔냐면 펠라튼에서 창업자들이 한 두세 명이 있는데 워낙 창업자가, 창업자가 CEO하던 분이 올 봄에 CEO는 그만두고 우리로 보면 의장직 있잖아요. 의장직을 유지했었거든요. 의장직도 이번에 쉽게 해서 그만두게 됐고 또 하나의 창업자가 일본계 분이 있어요. 일본계가 그분인 겁니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동안의 법률 쪽에 책임져 있는데 그분은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보자는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를 월스테이저널인가 나온 기사의 이미지를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사진 보시면 익숙한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집에 있는 러닝머신이나 집에 있는 이런 거, 자전거 이런 거 보면 실내 자전거 보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쓰이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딱 이렇게 사진을 뽑은 겁니다. 월스테이저널인가에. 전 세계 공통이군요. 네, 펠라톤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 펠라톤만 그렇게 쓰니까 저는 집에 이제 요가, 필라테스 하는 기구 좀 큰 게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옷들이 저렇게. 당근마켓쇼에도 오늘 돌벌겠습니까? 그런 것들 팔고 사고 해서 올라가는 거죠. 팔기에는 또 굉장히 또 비싼 값을 샀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지금 펠라톤의 상황이다라고 써. 월스테이저널에서 본 기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고요. 넷플릭스는 반대로 또 월스테이저널에서 오늘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구체적인 목표가 이제 내부 목표가 나온 거예요. 2023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후가 되겠죠. 3분기까지. 광고 기반을 한 구독자로 4천만 명까지 확보하겠다. 추가로? 신규로? 광고 기반한 구독자. 물론 이게 옮길 수도 있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나가겠지만 어쨌든 4천만 명 정도가 광고 기반 구독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 파이는 커지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가 날 거라고 하는 건데요. 생각하는 건데요. 2.7%가 올라간 것은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테이저널의 단독 기사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요새 우리나라 콘텐츠 중에 수리남이 여러 가지 인기도 많고 말도 많더라고요. 말이 많을 것도 뭐 있습니까? 약간 논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아직 그게 액션 죽이고 때리고 이런 거라서 보지는 않았는데 성격적으로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름다운 것만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넷플릭스가 또 다른 오징어 게임 이후로 코리아 콘텐츠 중에서 수리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 오징어 게임 흥행했을 때 넷플릭스 주가 좋았었잖아요. 그런 거 좋을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수리남은 저는 그런 거 다 보거든요. 보셨어요? 저는 다 봤죠. 벌써 다 보셨어요? 그런 거 금방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황정민 씨. 황정민 씨 연기가 진짜. 하정우 씨와. 하정우 씨는 제가 보기에 주인공인데 둘 다 주인공인데 황정민 씨 연기가 훨씬 500% 더 잘한 걸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런 문제를 시작. 메타 플랫폼은 좀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나게 속상해하시는 것이고 메타 플랫폼은 떨어질 땀에다가 사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뇌피셜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저는 뇌피셜을 계속. 이건 특히 뇌피셜이고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작년 중반까지는 엄청 좋게 얘기하다가 작년 시절부터 제가 의견을 여기서부터 바꿨잖아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그런데 메타 플랫폼을 제가 의견을 바꾼 얘기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저커버그가 쉽지 않다. 15년이 걸려야지 메타버스라는 거에 비전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게 15년이 걸렸다고 그분이 얘기한 거고 올 이번에 두 달 전에 그랬잖아요. 유감스럽지만 우리랑 같이 그런 비전을 쉬어야 할 수 없는 직원들은 그만둬더라도 I'm not sorry 그런 표현을 했어요. I'm not sorry요? 네. 너희도 그만더라도 I'm not sorry. 분명히 그 워딩이 그대로 했습니다. 소 쿨하네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팀장금이나 이런 것 중에 자체적인 인원 조정을 다 얘기한 건 공식화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저께 10% 떨어졌어요. 어저께 워낙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 웬만한 것들이 그나마 저지대로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거 설명드릴게요. 10대들의 소셜미디아의 사용에 대한 너 사용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너 사용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저의 1등은 유튜브죠. 유튜브는 거의 100%. 빨간색 유튜브. 네. 이건 다들 아시니까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틱톡이 2등 올라왔습니다. 파란색. 네. 틱톡이 인스타도 눌렀어요. 노란색은 스냅입니다. 스냅. 네. 페이스북이 여기죠. 네. 페이스북이 5등이 되겠고요.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합하면 틱톡이 이긴. 그래봤자 다 겹치니까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또 플러스할 수 있는 수학 계산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어요. 또 재미나는 건. 그래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여러분들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을 보면 페이스북을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베이비 부모 있죠. 베이비 부모. 부모 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들만 쓴다는 거죠. 베이비 부모 북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도 릴스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잘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고. 물론 돈은 잘 벌죠.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접어주다. 이렇게 가치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가총액이요. 딱 작년 이맘때요. 12개월 전에 이게 시가총액 큰 것들에 이거 제일 위가 당연히 애플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거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다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작년 이맘때 메타플랩스에 빨간 거 있죠. 빨간 겁니다. 빨간색을 써놨는데 5위였어요. 지금 초록색이 뭐죠?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위에 있는 거 초록색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순서 되겠죠. 테슬란가요? 테슬란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조그마하니까 크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8월 달에 한번 역전됐다가 어저께 다시 10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거가 비자입니다. 비자. 9위가 비자인데요. 문제는 오늘이라도 좀 널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10위도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오늘 현재 어저께는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이거 다 빨개있습니다. 얻게. 이거는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페이트맵 보실 때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섹터비를 하잖아요.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 9, 10위잖아요. 메타잖아요. 그다음에 엑소모빌이라는 건 차이가 한 8%밖에 안 됩니다. 이거 금방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갖고 계신 분은 잘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다 12, 12, 12, 20개 중에서 마이너스 난 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메타랑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좋지 않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라고 메타 플랫폼 갖고 계신 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월간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반등이 과연 또 오늘 우리 국장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오늘 하루도 시장 잘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뵈껑을 마셨습니다. extract 들어서